Q. 개인 가상 회의실 간단하게 좀 개인 가상 회의실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이게 제 개인 가상 회의실입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 사진이신가요? 아 저에게도 리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스코 입사할 때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URL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저희는 로비라고 부릅니다 로비 즉 호텔에 로비에서 예약을 하듯이 모두 다 로비에 와서 미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을 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우병수 부장님 개인 회의실에 들어갈 때 억셉트를 안 해주셔서 로비에 항상 대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분 시작하고 10분 내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호스트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보완하고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갖는 질문이죠 아무나 들어왔다 나가면 어떡해 호스트가 정해진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미팅 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즉 개인 가상 회의실이 있으면 미팅을 되게 쉽게 하겠다 주소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예약했는지만 보고 URL 받은 걸 클릭하면 그대로 접속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팅이라는 것이 미팅 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팅 전에 아젠다를 교환하고 뭐 파일을 발표할 파일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있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면 Q&A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파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전화, 이메일, 채팅과 같은 흩어진 솔루션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코가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개인 가상 회의실을 이용한 웹엑스 미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이 미팅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장비 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미팅 전과 미팅 후를 도와줄 그래서 시스코는 웹엑스 팀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팀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웹엑스 미팅을 얘기를 했다면 웹엑스 팀즈는 미팅을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참석자 전원들과의 채팅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화이트 보딩 기능 그리고 파일도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팅이 끝나고 제가 퍼뜩 든 생각이 웹엑스 미팅이 개인 가상 공간을 만드는 솔루션이라면 맞습니다 팀즈는 팀 단위의 협업 공간을 만드는 솔루션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역시 직접 사용하고 계셔서 그런지 매우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충 얘기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럼 팀즈는 어떻게 생긴 건데?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채팅을 서로 할 수가 있고요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 단위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나 미팅 한 번 하고 끝나지는 않죠 주간 미팅을 한 3개월 6개월간 진행을 해야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글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미팅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을 만들고 6개월 동안 이 방에서 회의도 하고 파일도 공유하고 채팅도 하고 화이트 보딩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에 조직 문화 자체가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뀌게 되고 맞습니다 테스크포스 형태의 조직들이 많이 생기면서 꽤 효율적인 협업 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 버추얼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팅을 문화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말로만 합니다 저에게 오늘부터 미팅 한 시간으로 줄입시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잠깐 5분 이야기를 합시다 등등의 이런 단순한 것만 하시는데요 실제 솔루션이 있다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페이퍼리스 컴퍼니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문서 없는 회의를 합시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문서 없는 회의를 위해서는 문서가 없어도 회의가 될 수 있는 화이트 보딩이 지원되어야 되고 이것이 로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 회의 간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의 문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확하게 맞는 솔루션이 없는 것이 아닌가 동의합니다 역시 솔루션을 많이 판매해 보신 경험 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웹엑스 미팅 웹엑스 팀즈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웹엑스 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보시면 화이트 보딩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웹엑스 보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55인치, 70인치, 85인치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55인치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소형 룸, 중형 룸, 20인 이상 중대형 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회의 장비들도 모두 다 개인 가상회의실에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은 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구축형으로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이나 타사 제품이 이렇게 클라우드형과 구축형을 같이 병행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죠? 네, 아마 영상 회의 업계에서는 저희 시스코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웹 기반의 미팅을 하는 솔루션 같은 경쟁사가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축형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일관된 융합되어서 전개되는 건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선택사항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나 선택이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셔서 아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고객분들도 저희 최준석 수석님의 말씀처럼 잘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병수 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경험들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희 시스코 코리아에 오시면 이 모든 경험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칭타칭 웹엑스 전문가 우병수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